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위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부산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산의 경우는 지역구 의석이 최대 4석까지 줄어들 수 있어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이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다음 달 본회의 상정 뒤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개정선거법은 전체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는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선 지역구 의석수가 2석에서 최대 4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국의 인구미달 지역구는 26곳. 이중 부산은 남구갑과 을, 사하구갑 이렇게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형도와 서동 지역구의 통합이나 조정, 해운대와 기장군의 재통합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점쳐지고 있는데,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도 통합이 각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셈법에 반발이 크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정당 간 여론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특권을 없애는 문제,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되려면 사실 국회의 구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구성을 바꾸기 위한 것이 바로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인 거고. 부산시당 전체에서 시민들을 강렬한 캠페인. 반면 선거법 개정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은 내일 서면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어 변수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